자, 24년간의 휴가를 떠나봅시다. 태양계에서 가장 멀리 있는 행성으로 여행을 떠나는 겁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차가운 가스로 뒤덮인 두 행성으로 그 중 하나는 이름도 독특합니다. 저는 태양계의 이름은 유라네스입니다. 귀도에서 바라본 천황성은 아주 고요합니다. 그리고 그 옆엔 해왕성이 빛나고 있죠. 푸르게 빛나는 해왕성은 태양계 가장 끝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태양계에서 가장 먼 이 두 행성은 볼거리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사실 태양계에서 가장 빠른 바람이 부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또 표면에 보이는 대흑점은 과연 무엇일까요? 천황성과 해왕성은 냉혹한 행성입니다. 자, 이제 안전벨트 단단히 매십시오. 태양계의 가장 먼 행성으로의 놀라운 여정이 시작될 테니까요. 이제는 인간이 가보지 못한 미지의 세계로 떠나기만 하면 됩니다. 로봇들의 발자취를 따라서 태양계의 행성으로 여행을 떠나는 것이죠. 태양계의 가정은 에든미가 제곱으로 참고로 호기심에는 연령 제한이 없습니다. 리프 큐리어스 내셔널 지어그라픽 채널 우주비행사가 된다면 어떨까요? 온몸이 얼어붙을 정도로 차가운 어둠의 영혼 토성 뒤에 위치한 행성으로 떠나보지를 역사상 가장 위대한 우주여행이 시작될 것입니다. 이제 태양계 행성을 방문하는 데 필요한 것들을 알려드리죠. 첫 여행지는 천황성입니다. 태양계 7번째 행성인 천황성의 첫인상은 청록세가 안개에 쌓인 거대한 공과 같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천황성의 내부로 들어가면 마치 끝이 없어 보일 겁니다. 가스가 주성분인 행성이기 때문인데 수소, 헬륨, 그리고 약간의 메탄가스 덕분에 독특한 색을 띄죠. 태양계에서 세 번째로 큰 이 행성인 13개의 고리가 있는데 두껍고 반짝이는 토성의 고리와는 달리 얇고 어둡게 보이죠. 어떻게 고리가 형성됐는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아마도 27개의 작은 위성들과 충돌해서 생긴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천황성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 그 엄청난 기울기입니다. 태양계에서 유일하게 공전 궤도면 측면을 도는 행성으로 거대한 관역과도 같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그 답을 들으면 놀라실 겁니다. 넵튠과 유로니스의 관계에서 넵튠과 유로니스의 관계가 이 planet들의 관계가 너무 많이 알고 계십니다. 천문학자 하이디 하멜은 길을 떠났습니다. 지구에서 천황성과 가장 비슷한 곳으로 가는 것이죠. 유로니스의 관계가 완전히 상당한 것입니다. 천황성에서 약 27억 킬로미터 떨어진 지구에서는 아주 높은 곳에 위치한 망원경으로 천황상의 변화를 관측하고 있습니다. 이 윗단 행성이 즈음으로 사람들의 주목을 받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이 천황상의 이미지는 좀 남다른데 영어로 발음하면 이상한 게 연상돼 농담거리가 되기 일수죠. 천황상이란 이름이 우습다고 생각될지 모르겠지만 사실 처음엔 이름이 달랐습니다. 바로 조지였죠. 1781년 행성을 발견한 윌리엄 허쉘이 영국왕 조지 3세 이름을 따 조지움 시두스라 이름 붙인 겁니다. 하지만 신의 이름으로 행성의 이름을 붙이는 전통 때문에 조지는 밀려나고 말았죠. 이제 똑똑한 항공우주공학자들 덕분에 천황상은 더 이상 망원경으로만 보는 행성이 아닌 실제로 방문할 수 있는 곳이 될지도 모릅니다. 약간의 운도 필요하죠. 게이리 플랜드로는 캘리포니아의 제트 추진 연구소에서 인턴으로 일하면서 태양계 행성으로 가는 법을 연구했습니다. 게리의 연구로 행성이 일렬로 놓이는 완벽한 방문식을 시기를 찾을 수 있었던 것이죠. 기상에 대한 공학 기술을 발견한 것이죠. 176년에 한 번의 공학 기술을 선발한 사기로는 모든 4개의 크리스마트의 폭탄을 도전하는 것이죠. 1977년에 그래서 Voyager 미션을 시작한다는 것이죠. 뛰어난 공학기술을 바탕으로 연구팀은 12년 안에 두 대의 우주선을 만들어내는 데 성공했고 지구의 기지에서는 새로운 행성에서 보내는 신호가 전송되는 순간을 기다렸죠 보이저호는 외계 문명과 조화할 것에 대비해 지구인들의 인삿말과 사진이 담긴 레코드를 짓고 출발했습니다 보이저호와 2호는 몇 주간 역으로 발사돼 그랜드 투어란 이름의 위대한 여정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제 보이저호의 발자취를 따라가 봅시다 모나만 행성을 탐사하는 위대한 여정을 떠나는 거죠 천황성으로 로봇을 보내는 것도 힘들었지만 광활한 우주 수십억 킬로미터나 떨어진 행성에 인간을 보내는 건 훨씬 더 어려운 임무입니다 외부 태양계의 행성으로 떠나는 여행은 우주선 발사대에서 시작됩니다 여행을 함께할 우주선도 필요하죠 미래 우주 여행을 함께할 우주선 오리온호입니다 우주비행사 리임모리는 우주비행에 익숙합니다 우주에서 300시간이나 비행한 경력 있는 그는 현재 오리온호에 조종실 제작에 참여하고 있죠 이제 우주선이 행성으로 출발합니다 어쨌든 천황성과 해왕성으로 떠나는 건 보이저 후의 발자취를 따르는 셈이죠 우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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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자취를 따르는 셈이죠 그렇다면 24년간의 여행은 어떤 느낌일까요? 무엇을 보게 될 것이며 무엇을 하게 될까요? 또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천황성으로 여행을 가신다고요? 그렇다면 우선 행성에 대한 기초 정보를 말씀드리죠 지구보다 63배나 더 큰 천황성에선 생일 한 번 맞는데 엄청나게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태양 주위를 도는데 84년이나 걸리기 때문이죠 천황성과 그 옆에 해왕성은 얼음 거인이란 별명이 있는데 외기권의 온도가 영하 215도까지 내려가는 엄청나게 차가운 행성이기 때문입니다 천황성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 엄청나게 기울여진 자전축입니다 하지만 과거에도 이런 모습이었던 건 아니죠 지금 Webinar의 우선은 유전 시유의 부자에 비해가 있습니다 특히 이유로 우선의 우선이 유전하게 돼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실과 마련의 우선의 우선을 고려하기도 하죠 그런데 외국에서 우선을 공부하자는 우선이 유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선을 돌입한 우선을 통해 그러니 천황성이 이렇게 기울어진 건 무언가에 부딪힌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행성들이 강력한 중력으로 끌어당기기 때문일 겁니다. 지구가 이렇게 옆으로 기울어져 있다면 어떨까요? 아마 적도의 정글도 얼어붙고 말겠죠. 여름엔 북극권이 사라져버리고 뜨거운 열대 지방으로 변할 겁니다. 북극과 남극은 이제 어떻게 구분할까요? 지구가 기울어지면 기후에 대해 혼란이 생깁니다. 천황성은 어땠을까요? 구름은 기울어진 축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걸까요? 과학자들은 천황성에 대해 끝없는 의문을 품고 있죠. 1970년 외부 태양계로 떠난 보이저호는 목성과 토성 그리고 수많은 위성의 이미지를 전송해 세상을 놀라게 했습니다. 비싼 기울어집니다. 보이저 후의 카메라는 기울어진 천황성을 촬영해 어떤 비밀들을 밝혔을까요 10년 동안 우주를 여행하던 보이저 후는 1986년 천황성의 모습을 포착하는 데 성공합니다 이곳은 보이저 이후가 촬영한 천황성의 사진입니다 움직이지 않는 듯이 보이는 행성엔 구름 한 점 보이지 않습니다 게다가 아주 고요했죠 자기장이 전파와 충돌하며 귀행음을 내는 목성과는 달리 천황성은 취직은 듯이 조용히 했습니다 보이저 후는 천황성의 자기장이 특이하다는 걸 발견합니다 행성의 자기장 속에서는 하전 입자가 운동합니다 지구는 내부에 있는 핵에서 자기장을 생성하죠 그렇다면 천황성의 자기장은 어떻게 형성될까요 그 속엔 훨씬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 비밀을 밝혀 떠나보죠 궤도에서 바라본 천황성의 모습은 아주 고요합니다 하지만 잔잔히 보이는 구름을 뚫고 들어가면 상상도 못했던 새로운 세기를 보게 되실 겁니다 우주선 창 밖으로 내려다보면 왜 얼음 거인이란 별명이 붙었는지 이해가 됩니다 대기의 상층부에는 수소, 헬륨과 함께 얼어붙은 비탄이 반짝입니다 우리는 이 타워링 앤브로 클라우드를 통해 그것을 알게 되었을 때 우리를 찾았을 때 우리를 찾았을 때 우리를 찾았을 때 우리를 찾았을 때 천황성의 내부로 떨어지는 건 마치 거대한 녹색의 아이스크림 속으로 들어가는 것과도 같습니다 안으로 깊이 들어갈수록 대기는 점점 두껍고 뜨거워집니다 행성이 형성될 때 남아있던 열 때문에 내부 온도가 수천 도까지 올라간 것이죠 계속 내려가다 보면 끝없이 깊고 뜨거운 바다에 빠져서 끓어오르는 듯한 기분이 될 겁니다 태평양보다 2000배는 더 깊은 바다죠 좀 더 깊이 들어가 행성의 중심부에 반 이상 다가가면 천황성의 휘어진 자기장이 떨리는 게 느껴집니다 왜 핵이 아니라 바다에서 자기장이 형성되는지는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실제로 그곳에 가보질 못했기 때문이죠 이것 하나만은 확실합니다 가스와 물로 이루어져 내부 온도가 2,300도 이상으로 올라가는 기울어진 행성에서는 어떠한 생명체나 탐사선도 오래 버티지 못하죠 그 상황에 불가능할 수 없죠 압모스피어로 이루어진 압모스피어로 이루어진 압모스피어로 이루어집니다 압모스피어로 이루어진 압모스피어로 이루어집니다 뜨거운 온도에 산채로 타들어가서 가스가 돼버리다니 상상만 해도 끔찍합니다 그래도 걱정 마십시오 다른 활동을 즐기면 되니까요 천황성의 하늘엔 위성이 27개나 있는데 대부분 쉐익스피어 희곡의 등장인물들과 이름이 같죠 지름이 470킬로미터밖에 안 되는 위성 미란다는 너비간 뉴욕주 정도 됩니다 하지만 지형구조는 그 어느 곳보다 독특하죠 미란다에서 바라본 천황성은 시선을 떼지 못할 정도로 멋집니다 13개의 가느다란 고리가 눈길을 끌죠 고리의 생성 원리는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위성끼리 충돌한 파편일 거란 가설도 있습니다 그 5 major satellites of Uranus are in pretty regular orbits and they are stable but some of the other objects, especially the outer satellites of Uranus scientists have been working on computer models that show they do frequently collide 독특한 이름 때문에 사람들의 농담거리가 되던 천황성은 사실 그 매력을 숨기고 있습니다 천황성은 뒤에서 봤을 때 가장 전망이 좋으니까요 as we were flying out from Uranus we were looking back and looking at the rings that we call high phase angle it's equivalent of if you have a dusty windshield and you drive into the afternoon sun the dusty particles light up so too in the Uranus system I remember sitting there as that picture came down line by line and played out and just the joy that oh my goodness we didn't know there was something quite so spectacular to see there at Uranus 자, 마지막으로 천황성을 감상하십시오 해왕성에 가려면 앞으로 3년간을 우주선 안에서만 지내야 할 테니까요 긴 피행은 당신을 시험할 겁니다 좁은 공간 속에 오랫동안 들어가 있으면 정신적으로 스트레스가 엄청 날 테니까요 자, 마지막으로 천황성에 오랫동안 Out in space separated by such great distances you need to start thinking about the psychology of the space environment you're going to be in a close confined environment with almost no privacy death is always going to be just a whole sickness away and you have to start thinking about how you stop your cruise going crazy 이 우주비행사들은 비행의 심리적인 부담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우주비행사들은 비행의 심리적인 부담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우주비행사들은 비행의 심리적인 부담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이들은 105일간의 임무를 마치고 사람들의 환영 인사를 받고 있죠. 그런데 사실 우주선은 이륙도 안 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실제로 장거리 우주비행 임무를 하는 것처럼 모스크바의 밀폐된 창구에서 생활했죠. 심리학자와 의사들은 그들의 생활을 주시하며 정신적 상태 변화를 기록했습니다. 가상탐사 기획을 통한 심리 변화 결과는 아직 분석 중이죠. 모두 이번 임무는 무사히 마쳤지만 진짜 우주로 여행을 떠난다면 지독한 고립감과 맛없는 음식에 미쳐버릴지도 모르죠. 105일 동안 이유식을 먹은 것만으로도 대단한데 그걸 24년 동안이나 먹는다면 어떨까요? 자, 이제 미지 속의 또 다른 가스행성. 해왕성으로 갑니다. 태양에서 멀리 떨어진 해왕성도 태양계의 신비한 비밀을 간직한 채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해왕성으로 다가가면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됩니다. 태양계 끝에 위치한 행성이 지구처럼 푸른색으로 빛나기 때문이죠. 해왕성과 태양의 거리는 지구와 태양 간 거리만으로도 30배나 더 멀죠. 해왕성은 지구에선 희미한 별일 뿐입니다. 해왕성의 하루는 지구에서의 16시간으로 빠르게 흐르지만 1년은 약 9만일이나 되니 아주 두꺼운 달력이 필요할 겁니다. 해왕성의 공전 주기는 165년이나 되기 때문이죠. 해왕성도 천황성처럼 수소, 헬륨, 그리고 약간의 메탄으로 구성된 행성이지만 유달리 푸른 빛을 띄는 이유는 독특한 화학 조성 덕분입니다. 또 다른 미스터리가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선지 해왕성인 태양계에서 가장 강한 바람이 붑니다. 게다가 표면에 대흑점이 나타났다가 사라지기도 하죠. 또 해왕성의 위성인 트리톤엔 모든 과학자들이 궁금해하는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해왕성은 태양계에서 가장 강한 바람이 되었습니다. 그 해왕성은 태양계에서 가장 강한 바람이 되었습니다. 이중시에서 가장 강한 바람이 되었습니다. 지구만한 크기의 대흑점은 사실 거대한 구멍인데 그 구멍 사이로 밑에 있는 짙은 구름이 보이는 것뿐입니다. 1994년, 나사에서는 우주를 돌던 허블망원경으로 해왕성을 관측해 대흑점이 사라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다른 점들도 나타났다가 사라지곤 있죠. 확실한 원리는 모르지만 아마 적도에서 불어오는 거센 바람과 관련이 있을 겁니다. 해왕성의 대기 속으로 직접 뛰어든다면 태양계에서 가장 강한 바람의 위력을 느끼실 겁니다. LA의 풍동에서 나오는 바람은 해왕성의 바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태양계의 여덟 번째 행성인 해왕성의 적도에서는 음속의 두 배나 되는 바람이 휘몰아치기 때문입니다. 태양계의 여덟이 불구하고 있습니다. 기류의 상승을 막아줄 만한 대륙이 없으니 해왕상의 제트 기류는 계속해서 올라갑니다. 대왕성의 매서운 바람 아래엔 무엇이 있을까요? 바다의 신이란 그 이름에 걸맞게 넓은 바다가 펼쳐져 있는 걸까요? 해왕성의 바다로 항해를 떠난다고 상상해보시죠. 전문가들은 해왕성에 다량의 물이 존재한다고 믿지만 어떤 형태로 존재하는지는 아직 불확실합니다. 그에 대한 의견은 전문가마다 다르죠. 해왕성의 깊숙한 곳엔 물이 수증기 형태로 존재한다는 겁니다. 천황성의 액체 가스가 존재하듯이 말이죠. 해왕들은 Ser Arena 기출과 열이Thr Все Эzte티 분이ị home and Nisa as a very deep inside the planet it would not be on the outer part of the planet where we could put a space client or go like this. 지구에선 생명체가 존재하려면 물과 열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해왕성에서도 생명체가 존재하는 걸까요? 물이 무서우시다구요? 걱정 마십시오. 해왕성인 천왕성처럼 물에 들어가지 않고도 즐기고 볼 것들이 무궁무진하니까요. 해왕성의 고리는 큰 감탄을 자아낼 정도는 아니었지만, 소박하게 반짝이며 하늘을 장식하죠. 대왕성의 가느다란 고리들은 위성들의 증력에 의해 유지된다고 하는데 바로 양치기 위성들 덕분이죠. 제가 개인적으로 involved in this was something in fact I was personally involved in and try to understand how the arcs were there. 그리고 우리는 그의 우선을 한의 우선을 구성했고, 우선은 그 우선을 구성했고, 우선은 그 우선을 구성했고, 우선은 우선의 우선을 구성했고, 우선은 우선의 우선을 구성했고, 우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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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을 구성했고, 해왕성의 고리는 태양계에서 단 하나밖에 없지만, 그보다 더 시선을 끄는 건 해왕성의 위성, 바로 트리톤입니다. 해왕성에 가려면 24년이란 시간을 투자해야 합니다. 아주 기나긴 여행이 되겠죠. 그런데 그 24년을 냉동상태로 지내야 한다면 어떨까요? 냉동인간은 오랫동안 공상과학영화의 단골 주제였습니다. 에리조나의 이 극저온 시설에선 미래 우주여행자들을 위한 놀라운 연구가 진행 중입니다. 극저온 용기 속엔 다시 깨어나기만을 기다리는 88명의 사람들이 냉동상태로 들어 있습니다. 냉동인간 연구에는 참가자들에게 불리한 조건이 있는데, 바로 사망한 상태여야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주여행이 가능한 미래엔 새 생명을 찾을 겁니다. 구학자들은 벌써 신진대사를 늦추는 방법을 개발 중입니다. 보통은 동면을 하지 않는 쥐에게 체온 조절을 억제하는 뉴클레오티드를 주사했습니다. 심부 체온을 낮춰서 저체온 상태를 유도한 거죠. 두 시간쯤 지나자 쥐는 다시 깨어납니다. 쥐는 잠이 덜 깬 듯하지만 몸 상태는 멀쩡합니다. 미래 우주여행의 꿈이 실현되는 걸까요? 해왕성과 같이 머나먼 행성을 향한 여정을 시작하려면 냉동인간이 유일한 방법일지도 모릅니다. 해왕성은 이렇게까지 해서 가볼 만한 가치가 있을까요? 과학자들은 그렇다고 말합니다. 투리톤을 볼 수 있으니까요. 해왕성의 13기 위성 중 가장 거대한 투리톤은 얇은 얼음층으로 덮여 있습니다. 해왕성의 13기 위성 중 가장 거대한 투리톤은 얇은 얼음층으로 덮여 있습니다. 얼음층의 표면에선 그 어디서도 볼 수 없던 독특한 무늬가 보이죠. 해왕성의 18기 위에서 한번의 태어로 그 중앙에 보이는 곳이 있습니다. 트리톤의 흐릿한 사진 속엔 더 놀라운 사실이 숨어 있었습니다 보이조우가 촬영한 트리톤의 사진에서 간헐천이 포착된 겁니다 그리스마스의 전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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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은 신비한 트리톤의 간홀천은 빛나는 하늘로 시커먼 물질을 분출합니다. 보이저우의 발자취를 따라 시작한 여행에서 드디어 외부 태양계에 도달하는 대상공했습니다. 12년 동안의 비행 후 잠시 중간 정류장에 멈출 수 있다면 당신은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저의 비행 후에 든지마로 비행을 받은 여행을 받은 여행을 받은 여행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의 비행 후에 든지마로 오드사이도 볼 수 있다면 그의 비행에 든지마로 오드사이도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두 행성은 태양계의 얼음 거인입니다 끝없는 여정의 끝에 있는 무시무시한 행성들이죠 천황성은 개성 있는 이름의 행성으로 숨겨진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해왕성은 멋진 미성을 가진 물의 행성입니다 인간이 그곳에 직접 가기까진 오랜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 꿈이 실현되는 순간 어떠한 경이로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는 모르죠 태양계 여행의 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새로운 볼거리가 가득하니까요